국민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가진 것, 비옥 저어도, 손에 손만 잡고, 눈물 흘리. 우리 나갈 길, 멀고 멀고 멀고. 우리 서울시민의, 대한민국 명민의 모든 꿈과 희망, 그 영혼을 모아 3월 9일, 투표로 생기갑시다. 우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3월 9일 승리에서 3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만납시다 함께 소리 들렸어요 이제는 축제의 날입니다 3월 9일 승리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축제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김호희의 1번 한 번 더 김호희의 1번 남은 시간까지 국민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떠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국민 한 분 한 분 더 설득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도 지금 국민을 만나러 나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거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선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꿈을 전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손을 맞잡고 다시 김호희의 1번 이제는 앞으로 더 앞으로 제대로 바뀐 세상 우리가 만들어 보자 네 이재명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은 해낼 겁니다